4년 전엔 트럼프 후보를 떨어뜨렸던 미국인들이 이번엔 다시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어 보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에는 미국 유권자들의 조 바이든 정권 심판 심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오후 공개된 CNN 출구 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헤리스도 이런 책임을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20% 가까이 폭등한 물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도 트럼프 지지 요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등을 중요 이슈로 꼽았는데 트럼프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경제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에서 미국이 더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트럼프의 고립주의 노선도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 시진핑 주석, 북한 김정은 등을 상대할 이른바 스트롱맨에 대한 선호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론조사가 잡아내지 못한 유권자들의 미묘한 표심이 결국 도널드 트럼프를 다시 한 번 백악관 입성으로 이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순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수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수입니다.